자 김창희님의 포커션팀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포커션 향아리 김창희입니다.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저희 매니저로 와주신 변영도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핸드크랩하고 작년 전에 어머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첫 곡은 핸드킥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곡은 어머나 자 먼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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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평균 연령대가 이제, 평균 연령대를 말하지 말아요. 평균 연령대가 30! 네? 30! 네, 평균 연령대가 30! 박수 한번 주세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시력도 많이 들으셨고, 여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. 리듬도 타시면서, 중간에 일어나서 호흡도 맞춰서 댄스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끄트머리 한 분만 일어나셨어요. 저기 두근보다 빠지신 거 아니에요? 솔로에요? 근데 대단히 잘 추시죠? 제가 김창희님의 포커션 팀들, 다음 곡 장윤정의 응원함!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 장윤정의ahah возможность 1공nov 3공이 세 samedi ska 한순위에 사랑하여 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